현재 지바현 해안에서 원인 물명에 의한 사고로 화물선이 중심을 잃고 499톤에 달하는 거대 화물선이 좌초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심지어는 화물선이 지나던 당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각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추침마저 쏟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도 다급히 쓰나미 예보는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던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번 화물선 좌초는 지진에 의한 지각활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거대한 화물선이 쓰나미에 좌초된 것이라며 폭단 발표를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과거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예고도 없이 나타난 재해사고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일본 또한 쓰나미에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가 쇄도하자 일본 정부가 비상상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쓰나미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조 중심지인 공업도시 아이치현에서 대규모 누수사고가 발생해 100년 만에 단수 피해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핵심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 제조 공장을 포함한 131개 기업의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용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공급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공기업국 관계자의 황당한 발표와 더불어 이대로면 N화가 더욱 폭락해 일본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일본 고위 인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도쿄와 매우 밀접한 치바현 미나미보소시 앞바다에서는 499톤에 달하는 거대 화물선인 메이센의 컨테이너가 붕괴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긴급히 현장 사망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노지마사이 등대 앞바다 약 13.5km의 해상에서 화물선 메이지가 약 45도 가량 선체가 기울어지며 전복되는 사고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다급한 신고가 제보되었다. 사고 발생 시간은 14일 오전 새 시경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문제는 거대 화물선인 메이지오가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아찔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가량 구조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구조작업을 실시했지만 강한 파도에 의해 좌초된 화물선 접근이 매우 힘들다라며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다는 황담한 발표마저 전한 사실입니다. 결국 해상보안청의 황당한 발표에 많은 일본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며 여론이 좋지 못하자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뒤늦게 전원 구출에 성공했다며 해상보안청이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된 침몰 사고에 하늘에서 일본 열도의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여론마저 나온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이날 기록적인 폭우가 일본 관동지방을 감타했으며 심지어는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인들 사이에서 쓰나미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다음 날 일본 기상청은 긴급히 해명 발표를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물선이 좌초된 사고와 쓰나미는 전혀 연관이 없다. 이날 모든 기상청 네이더를 확인했지만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없으며 누군가 sns3에서 쓰나미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쓰나미 공포에 안심해도 된다는 공식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상청의 말과 달리 직접 일본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주민에 따르면 집안에 미세한 흔들림이 나타난 직후 파도가 심상치 않았다. 또한 갑자기 해안가에서 물빠진 현상을 목격했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쿄 지질환 연구팀의 폭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질환 연구팀인 다카야마 야스오에 따르면 현재 500톤에 달하는 화물선이 좌초된 것에는 분명 쓰나미에 의한 사고임이 들림없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당시 상황을 일본 기상청에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인터뷰에서 물빠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쓰나미가 발생하기 직전 전조 증상이며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물빠짐 현상이 발생한 뒤 곧바로 쓰나미가 발생한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일본 열도의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폭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제조 중심지인 공업도시 아이치현에서 지난 18일 대규모 누수 사고가 발생해 도요타 자동차 제조 공장을 포함한 131개 기업의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일본의 경제가 더욱 암흥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도요타 대변인은 회사가 폐쇄에 대처하기 위해 공장에서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상상황인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한 아이치현 공기업국 관계자는 용수 공급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사카 가스는 상수도 공급 중단으로 나고야에 있는 두 개의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100년 만에 나타난 사고에 일본 정부도 이러한 사태를 한 번도 겪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제대로 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치현 기업 관계자들은 무능한 대처로 인해 이러다 일본열도의 모든 전기가 끊길지도 모른다라며 최대한 빨리 정부가 방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매일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사상자와 더불어 일본의 기업들까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각에서는 왜 일본에서만 유독 자연재해가 발생하냐며 주변국 한국은 아무런 피해조차 없는 모습이 부러울 따름이라는 의견까지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부 여론에서는 과거 한국이 IMF 당시 일본인들이 물심양면으로 한국인들을 도왔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며 한국의 도움이 절박하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추진하며 어떻게든 일본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혈안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쓰나미 사고에 많은 일본인들은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가 되살아나 더 이상 일본에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나며 후지산 폭발도 조만간 초일기에 돌입했는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아 돈 벌 생각만 한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뻔뻔하다는 반응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쓰나미 발생해도 대비책이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일본입니다. 순두부 측의 매니아 토니 블링컨 장관이 긴급히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인도 그리고 요르다를 순방하기로 했는데 요르당과 이집트에서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충동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얼리게 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순두부 측의 마니아로 알려진 토니 를 링컨 장관은 한국에 오자마자 감존 순두부라는 유명한 고급 순두부 측의 집만을 고짐하며 순두부 측의 매니아임을 sns 등을 통해 인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순두부 측의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토니 를 침권 장관에 순두부 측으로 인해 중등 평화시대를 알리는 어떠한 신호란이 될지 모릅니다. 현재 한국은 이스라엘의 포란 공급 우크라이나와 인절한 나로 미국 등의 포탄을 공급하는 미국보다 포탄 생산량이 압도적인 포탄 강대국입니다. 사실상 서방 자유세계의 안보들 한국의 포탄 생산업체를 방위산업체들이 세계의 자유세계 안보를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미국 토니 를 링컨 장관이나 미국의 여야정계 사람들이나 모두 한국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고 또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성과를 얻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니 블링큰 장관의 방문 중에 요르단의 방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를 방문해서 내놓은 긴급 성명도 이스라엘 사태가 곧 해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는 가능성을 확인해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리 살펴보실까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진입하여 작절될 실행 중인 가운데 그동안 말 말았던 가자지구의 문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자지구와 맞닿아 있는 이집트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워어 매퍼에 따르면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 중인 가자지구가 이제 반으로 나눠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오랜 세월 길고 높은 장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마스의 근거지로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대거 납치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진암 작전이 펼쳐지면서 이제 이렇게 긴 기자지구도 절반으로 나누게 될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기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라리 이스라엘군 치아가 나은 상황.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같은 팔레스타인 민족이지만 하마스 치아에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하마스가 자기 민족들을 인간 방패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학교 병원 같은 시설들을 방패처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겐 해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각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나라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마스 집단의 경우에는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 이후로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 너머 이집트행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 과연 이집트가 가자 난민을 받아줄 것인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짐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 가자 난민 받아주나. 일단 이집트는 순위파 무슬림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3점만 명 정도지만 이집트는 인구가 1억이 넘는 어마 무시한 인구대국입니다. 그러나 인구 대부분이 나일강 일대에 거주 중으로 전 국토의 인구문포가 고르지 못해 지역마다의 거주 인구밀도가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가자 난민을 받아주게 된다면 난민들은 사막 같은 적박한 지역 일대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적박한 지역일지라도 과연 이집트 국민들과 정부가 받아주냐는 것입니다. 물남께도 이집트의 근본주의 무슬림 주의자들은 가자 지구 주민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가자 난민들도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지역 세속주의적인 이집트인들의 경우에는 끔찍이도 싫어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구제받던 자신들의 밤그릇까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함은 이집트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lcc 대통령의 판단은 이집트의 lcc 대통령은 아람민주화혁명 이후 이집트의 대통령이 된 지도자입니다. 민주혁명 이후 당선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방 측에서는 lcc 대통령과 이집트에 대해서 그다지 강력한 태클을 걸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정책적 입장을 쥐하고 있는 부분과 또한 스웨즈 문화 등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집트의 인권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동시에 이집트와의 안보 협력도 함께 진행하며 깊이 관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네오 주의를 기무리는 편으로 보입니다. 이구 1억 대국 이집트가 무장하게 된다면 과거 이스라엘을 침략한 전력이 있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위험을 주거나 혹은 가자 지구 등의 하마스 세력의 물질적 군사적 뒷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이집트는 현재 최악의 경제남물 겪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무려 36.8%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전력난과 물 부족 물가 상승의 목합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는 국유자산 매각으로 경제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서구의 금융적 지원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상압입니다. 서구가 바라는 가자 난민의 수용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압인 것입니다. 네 번째 블링컨 군무장관의 향반은 한편 토니 블링컨 군무장관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려다 면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집트 대통령을 만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와 가자 지구 국경의 검문소인 나파 검문소는 개방될 것이라 말하며 이집트와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링컨 장관은 추가적으로 해외 순방지에 한국, 인도, 일본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멜 테라비불 5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지역은 바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최근 아이미시 경제회랑 즉 미국판 1대1로에 포함될지 안될지 갈팡질팡하던 중에 절국 포함된 나라로서 이스라엘 미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기로 된 나라입니다. 즉 어느 정도 진서방적 경향을 뚜려고 노력 중인 나라인데 가자 지구 외의 서한 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할 경우 이 요르단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 내에 위치한 합금 바위 돔 사원 바로 옆에 유대교 성전을 짓기로 준비 중인 상황인데 요르단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르단은 과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로 인해 근 피해를 임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 9월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납치된 여객기 여러 대가 요르단 혁명공항에 장륙해 주기 주차 되었다가 폭파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줬다가 요르단의 이미지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나빠진 억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태 안정을 위해선 현재 요르단과 이집트의 도움이 매우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를 지역 난민들이 해외 검문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비무장화가 이뤄질 것이고 순위파의 문연의 성격대로 우건한 이슬람 신자들이 되어 중동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사태를 계기로 이집트와 요르단이 서방의 경제적인 혜택을 잇고 경제가 비바르게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같이 인구 1억이 넘는 이구 대국은 좋은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요르단 역시 IMEC 경제 회랑의 파트너 국가로서 금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중동에서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다 캐논만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바보스에서 아부다비 방문 시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들이 모두 일본의 캐논 카메라를 사용했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카메라 매니아였던 고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1위로 올라가기 위한 도전장을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도전은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의 초고화질 카메라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은 광학 기술과 전자 정밀 기계에 융합진 카메라 없이는 세계적인 전자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7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 카메라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일본에서 설계도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독자 기술로 컴팩트 카메라를 생산했는데요. 1996년에는 캐녹스 시리즈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대했고 200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열리면서 블루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앞뒷면에 LCD 화면을 장착한 컴팩트 카메라를 선보여 셀피 열풍 속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당시 삼성은 디카 업계에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동시에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하이엔드 카메라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2010년 세계 최초의 APS-C 규격 미러리스 카메라인 NX10분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2년 당시 이건희 회장은 3년 안에 카메라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2014년 하이엔드 미러리스 카메라 NX1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화질과 동영상 등에서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역대 최강 미러리스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카메라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캐논과 니콘, 소니 등 글로벌 강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센서와 광학 기술력에 뒤처지고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2016년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요. 약 40년 가까이 이어온 카메라 사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당시 삼성 내외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1억 2천만대로 정점을 찍은 세계 디카 판매량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는 1,400만대, 약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흡수하고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즉시 업로드 가능한 사진이 일상생활에 보급되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를 주역으로 만들던 캐논,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의 매출도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은 기존의 카메라 사업에서 축적한 이미지 센서와 광학 설계 노하우를 갤럭시 스마트폰을 고스란히 녹여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스마트폰 1위인 갤럭시의 성공에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공을 바탕으로 카메라가 아닌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꺾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세계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전해인 2021년 시장 점유율보다 1% 피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5% 피 오른 5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터 포인트는 어려운 것이 경제 영향으로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 감소해 이미지 센서 판매도 위축기에 접어들었다라면서도 올해 아이폰 카메라의 스펙 향상으로 애플을 고객사로 둔 소니는 작년 대비 성장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출시된 애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후면 메인 카메라에 새로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더 큰 사이즈의 초광각 센서를 비롯해 자동 초점이 가능한 전면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업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줄었지만 제품 업그레이드 트렌드를 반영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화소 고수익 중심 제품으로 방향을 전환해 출하량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세했다는 분석입니다. 즉, 초고화질 분야에서는 삼성 이미지 센서 기술력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억 화소와 그 이상의 센서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사이 시장 1위를 지키던 소니 이미지 센서가 최근 몇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니의 가장 큰 고객인 애플은 올해 10월 출시한 아이폰 15에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14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동일하게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기본 모델에는 5천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특히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는 처음으로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S23 시리즈는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인 카메라 성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혁신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센서 기술력과 양산 실력에서조차 이미 삼성이 소니를 앞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아이폰 15 출시에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듯이, 소니 이미지 센서 공급 문제가 심각해 아이폰 출시 일정이 4주 이상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아이폰 15 시리즈의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만 TSMC에 손을 내밀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니가 이렇게 생산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이미지 센서의 수율 문제도 꼽았는데요. 한편 소니는 작년에도 센서 수급 이슈로 아이폰 14의 출시를 한 달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 IT미디어 샘모바일은 애플 아이폰 15가 여전히 삼성 갤럭시의 망원 줌 카메라와 맞설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체는 삼성 갤럭시가 망원 줌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전세계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 줌 제왕의 자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열배 광학 줌 카메라를 사용해왔으며, 수년에 걸쳐 망원 줌 성능을 크게 개선해왔다.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전세계 모든 스마트폰 중 최고의 망원 줌 카메라를 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이번에 망원 줌 카메라를 내장해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플의 망원 카메라 기술이 삼성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삼성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망원 줌 카메라는 1200만 화소 해상도의 5배 광학 줌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10배 광학 줌 범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매체는 애플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센서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갤럭시 S23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손이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신기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 S23 울트라를 공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 전문가들도 입을 못 다물게 했는데요.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 SI 사업부 사장은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근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괴물 같은 성능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개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소셀 HU19는 4억 4천만 화소의 해상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이미 2억 개의 픽셀을 탑재한 아이소셀 HP3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출시된 이미지 센서 가운데 최고 해상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의 2배가 넘는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 사장은 2020년 4월 삼성전자 뉴스룸에 게시된 기고문을 통해,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6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만들겠다, 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사람의 눈에 빗대 설명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사람이 눈으로 본 이미지를 내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이미지의 화질이 선명해집니다. 이미지 센서가 재기능을 하려면 사람의 눈과 유사한 정도의 해상도를 갖춰,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동자로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가 800만 화소에 불과하지만, 부분 이미지를 기반으로 뇌 속에서 정보를 조합해 5억 7천6백만 화소의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인간의 눈처럼 특정 상황에 맞게 해상도를 높이는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높이려면 각 화소의 면적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기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통해 업계 1위 소니와의 시장점율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가 쓰이는 등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고성능 차량용 CMOS 이미지 센서, CIS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CIS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발달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을 통해 차량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용 CIS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9%로 전체 CIS의 성장률인 5.1%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맞바지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차량 한 대당 사용되는 CIS 수는 평균 9개에 이릅니다. 어떠한 차들은 15개 정도 사용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에 탑재되는 총량은 더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이 차량용 CIS 사업에 곧비를 죄는 까닭은 시장의 성장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 고해상도의 센서가 사용되므로 개별 제품의 단가가 높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월등한 기술력이 향후 손위를 제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현대 자동차의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탑재 모델을 넓혀가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제공이 필수적인 미래차 시장에 피할 수 없는 합종 연행입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을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의 원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강력한 이미지 센서 기술력과 반도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인 소니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소니와 혼다가 힘을 합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삼성과 현대의 연합이 이들을 압살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가 K2 흑표가 아닌 M1A2 에이브람스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국의 해외군사 판매 FMS 프로그램을 동한 이번 사업은 M1A2 에이브람스 54대와 같은 양의 M1A1차대 그리고 16대의 장감 공병 차량 등을 포함해 총 25억 3천만 달러, 한화 3조 2700억 원이 넘는 초대 규모였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릴루이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도 그럴 게 2023년 7월부터 국내외 외신들이 앞다퉈 루마니아 신규 전차 도임 사업에 K2 흑표가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국내에서도 폴란드 시즌 2불라며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 도임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또다 된 밥에 코 빠트린 것 아니냐는 불안이 불거진 것입니다. 마치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임 사업에서 K2 흑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가 독일의 정치적 압박에 최종 탈락했던 것처럼 말이죠. 확실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도 같은데요. 그러나 점작 방산업계는 쾌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오히려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를 도입하면서 K2 흑표 도입 가능성이 부쩍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기에 문제였을 뿐인데요.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 도입을 검토 중이었던 건 지난 2023년 3월의 일로 당시 독일 네오파르트 EA7과 저울질하다 끝내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이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어떤 전차를 도입했느냐가 아니다. 몇 대의 전차를 도입했느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가 3조 2700먹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한 N1A2 에이브람스 수량은 고작 54대, 나토 편제 기준 1개 전차 대대에 불과한 물량입니다. 루마니아가 현재 운용 중인 400여 대의 구식 전차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최소 300터부터 350대 물량의 2차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2 흑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루마니아의 사소한 움직임에 이리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오히려 루마니아가 대규모 M1A2 에이브람스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차기 전차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조 원이 넘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루마니아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했을 테니 거꾸로 대한민국 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2차 전차 도입 사업이 축소될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 도입을 결정지었다 하더라도 실제 인수는 몇 년 후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M1A2 에이브람스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루마니아 기감 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TR-85 주력 전차의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TR-85는 1986년 전력화를 시작해 개발된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된 고물인데다 태생부터 최악의 연비, 파워팩 결항, 만성적인 누유로 골머리를 썩였습니다. 그나마 1990년부터 현대화 개수를 시작해 간신히 타고 다닐 수준은 되었지만 원본이 1958년에 소련에서 개발된 T-55다 보니 개량 한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입니다.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은 TR-85를 서구권 기준 2세대 전차로 잘 쳐져봐야 냉정기 운용하던 M60이나 네오파르트 1과 엇비슷하다는 건데요. 심지어 주포는 100mm 강선포라 현대포탄과 호환이 불가능한 건 물론 2세대 주력 전차의 장갑도 관동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사실상 현대 주력 전차와 비교하면 종이 전차인 셈입니다. 루마니아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감 전력을 재편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M1A2 에이브람스에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례로 최근 폴란드는 제1보병사단을 신규 창설했는데요. 말이 좋아 보병사단이지 예아의 4개의 기계화 여단을 배속하면서 사실상 기감사단이나 다름없는 편제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배치된 장비들인데요. 폴란드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 K2 흑표를 제1보병사단에 배치했습니다. 그간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의 면한 북부 지역에 K2 흑표를 배치했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면한 동부 지역에는 넓은 타격 범위와 강력한 화력을 갖춘 K9 자주포 K239 천무를 배치했습니다. 제1보병사단이 위치한 폴란드 동부 지역은 당초 M1A 브람스가 배치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M1A 브람스 남기가 늦어지면서 모든 일정이 꼬여버렸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두 차례에 걸쳐 M1A2 CPB3 235대, M1A1 411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본래 계약대로라면 못해도 이 중 56대가 2023년 중 폴란드로 인도되어야 했습니다. 2024년 2월 예정된 60대의 물량까지 치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M1A 브람스로 이루어진 두 개 전차 대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작 지금까지 폴란드가 인수한 M1A 브람스는 고작 15대에 불과합니다. 남기가 세 차례나 연기된 탓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동부 벨라루스의 기동력은 떨어져도 방어력이 높은 M1A 브람스를 배치하려던 전략을 깜그리 갈아엎고 K2 후표를 전면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루마니아는 이 어이없는 해프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런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는 건 하루라도 빨리 2차 도입 사업을 시작해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만 믿고 있다. 초과 3간 죄다 불탈 꼴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루마니아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대한민국과 K2 후표꾼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매체가 K2 후표의 최대 장점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높은 성능임에도 생산 속도가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꼽습니다. 최근 로이터의 보고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한때 4,000대의 네오파르트 1을 모두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높았지만 현재는 자국에서 운용 중인 350대도 유지 보수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헝가리와 계약한 네오파르트 2A7 44대는 간신히 2023년 여름에 들어서야 첫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2022년 네오파르트 2A7 도입을 확정 지었지만 점장 양산 및 인도는 2026년부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미국은 공식적인 연간 생산량을 미공개로 두고 있지만 N1A 브람스를 생산하는 곳은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단 하나의 공장뿐입니다. 그나마 2016년 월 일대가 고작이었던 생산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심한 인력난과 생산나인 증설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라는 득성상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나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도합 980대에 달하는 폴란드발 방산 계약과 국내 소유분 4차 양산 계획이 겸치면서 생산나인 증설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 해에 최소 100대 이상의 K2 흑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를 제외하더라도 오만, 이집트, 인도, 슬로베니아, 체코 등이 K2 흑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어림 잡아도 대한민국 혼자 생산하는 전차의 수량이 미국과 독일을 합한 것보다 많을 지경입니다. 물론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요. 단순히 빠르기만 했다면 K2 흑표는 금세 뒤처졌을 것입니다. K2 흑표가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미국이 약속한 N1 에이브람스 3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고착화된 전선의 게임 체인저 될 것이라 주목받았던 만큼 상담한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시기가 영 좋지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나스푸티차가 시작되고 전선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에이브람스가 동유럽의 진창에 갇혀 재임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코넷 대전차 미사일에 한 끼 식사가 되진 않으면 다행이라고 비아냥되고 있는데요. 하가지 흥미로운 건 루마니아 역시 우크라이나 못지않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두 가지 득산물을 꼽으라면 지체 없이 소금과 진흙을 꼽을 정도인데요. 모죽하면 루마니아 콘스탄차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처럼 내년 진흙 축제가 열립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국토 한가운데 트란실바니아 알프스 산맥이 지나고 있어 거친 산악 지형, 숲, 평원을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진흙부터 산과 숲까지 전투 중량이 최대 65톤에 이르는 M1 에이브람스로는 원활한 기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K2 흑표는 대한민국의 전차담에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에 전투 중량이 55톤 내외다. M1 에이브람스, 네오파르트2와 동일한 1500 마력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톤당 마력비가 27.3으로 월등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와 동적 궤도 장력 제어 시스템, 통칭 DTTS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불규칙한 노면에 따라 시시각각 궤도 장력과 현수 장치의 유기암을 제어하고 주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악 지형이나 장애물, 진흙 등 어떠한 험지도 안정적으로 주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2 흑표가 기동 간 사격에서 높은 명중률을 보이는 것도 반능동 유기암식 ISU와 DTTS로 차체 진동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최근 폴란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한폴 2차 방산 계약의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 야권연합은 벌써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권연합의 대표 중 하나인 체스와프 무로체크 의원은 최근 FA50의 성능에 어설픈 의구심을 제기했다.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 그리고 폴란드의 여론은 미제 완전히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실제 운용을 해본 결과 K2 흑표야말로 자국의 질의와 안보 환경에 딱 맞는 무기체계라는 걸 깨달은 건데요. 일례로 최근 폴란드 국영방송 TVP는 야당 면합이 총선 이후 대한민국과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아마스 전쟁을 통해 폴란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국방력 강화뿐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안보를 보라고 쓴소리를 한 건데요. 루마니아 역시 최근 군비총국장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정치적 외압 국가 간 파트너십 없이 군이 요구한 조건을 최우선으로 차기 전차를 선정할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K2 흑표는 오히려 상수 들고 환영할 만한 결정인데요. 더군다나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현지 생산까지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기술력이 부족해 다 썩어가는 TR-85를 꾸역꾸역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월등한 화력과 방어력 독고적인 난품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현지화 공략까지 모든 게 대한민국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과연 루마니아의 차기 전차 사업이 대한민국에 동하면 전 세계에 통한다는 걸 임증할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